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업무 프로세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프로세서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실 때 난이도를 높여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IT 쪽 내용만 공부를 하시면 안되고 모든 경제 정치 분야까지 총망래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업무 프로세서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4개에서 6개 많게는 6개 정도의 어떤 괄호 메꾸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시되는 답안이 없어요 예시로 제시되는 답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신다면 전혀 풀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업무 프로세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땐 대부분 생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시지만 대부분 또 컴퓨터와 관련된 어떤 용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괄호가 보통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 즉 보통 4개 내지 5개가 일반적이지만 많게는 6개까지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자 여러분들이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용어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한 20개 정도 되는데 경영이나 또는 관리, 운영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에 관련된 용어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용어에 대해서 IT에 관련된 전반적인 용어에 대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을 해 주시고 서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용어에 대해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지문에 없는 경제라든지 경영 또는 IT하고 관계없는 시사적인 내용까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전체를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면서 학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하는 ITA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아키텍처인데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상호 운용성 및 보완성 보장을 위해서 조직의 업무와 업무에 사용되는 정보라든지 이들 정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술 즉 구성요소들을 분석을 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괄호가 이런 부분이 괄호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아니면 보완성 보장을 위해서 조직의 업무와 업무에 사용되는 정보라든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술 등에 관련된 구성요소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들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가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듯이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서 암기 위주로 하시되 어느 부분이 괄호 메꾸기로 출제가 될 건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중요한 부분 용어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에 대해서 괄호 메꾸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보기술 아키텍처는 무수히 많은 정보들을 방치하지 않고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필요할 때 즉시 제공을 해서 업무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각의 업무와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을 정보기술 아키텍처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전사적 구조와 기술 참조 모델, 표준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사적 구조 같은 경우는 업무와 관리 프로세스 및 정보기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 건 조직의 업무 활동에 필요한 정보 서비스를 식별한다든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 기술 참조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기술 참조 모델에서 기재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술 표준들을 의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사적 구조라는 건 업무 관리 프로세스 및 정보기술 간의 어떤 관계를 나타낸 것이 전사적 구조고요 그 다음에 기술 참조 모델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서 식별자라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기 위한 부분이 기술 참조 모델이고 그 다음에 표준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기술 참조 모델에 기술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기술 표준들을 제시한 것이 표준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ITA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라고 하는 BPM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기지먼트라고 해서 기업 내외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시화하고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람과 시스템을 프로세스에 맞게 실행 통제에서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변화 관림인 시스템 구현 기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즉 사무처리를 위한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기업 내외의 업무 프로세스를 가시화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목적이 또 어떤 업무 처리 효율이 있는지를 표시할 수 있는 가시화를 하고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람과 시스템을 프로세스에 맞게 실행하고 통제하고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변화 관림인 시스템 구현 기법을 의미하는 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라는 것 그래서 이 용어 같은 경우에는 변화 관리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구현 기법을 괄호 메꾸기로 제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이나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다는 것이 BPM이라고 하는 용어예요 특히 BPR에 기반이 되는 여러 경영 혁신의 일들을 주도해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BPR은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BPM을 구축을 해서 끊임없이 프로세스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변화에 순발력 있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서문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가 문제에서 실질적인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BPM의 용어 개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괄호 메꾸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하십시오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지문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BPM을 설명하기 위한 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파악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BPM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괄호 메꾸기를 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ERP라는 것이 있어요 ERP는 현재 IT 분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혁신 기법의 하나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필드에서 업무를 보는 모든 사원들까지 ERP 학습을 하는데 요즘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 혁신 기법의 하나구요 기업의 체질 및 구조와 경영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해서 인사라든지 생산, 유통, 판매, 회계 등과 같은 모든 기업 경영 활동을 하나로 통합해서 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법이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ERP야 그래서 ERP 같은 부분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 혁신 기법의 하나라는 거에 유념을 하시구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해서 인사라든지 생산, 유통, 판매, 회계 등 모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것이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ERP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ERP의 특징은 첫 번째로 통합 시스템과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요 기업 활동의 모든 요소를 하나의 체계로 관리를 하고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기업의 모든 데이터가 통합되고 관리, 운영된다는 것이 ERP의 첫 번째 특징이구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도입과 개발이 가능해요 그래서 매개변수를 이용해서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도입을 하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ERP 기법을 도입을 해서 경영 혁신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또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확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국적 다언어를 지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전자상거래가 기본적으로 회사와 회사 간에는 기본적인 전자상거래 개념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국적 또는 다언어를 지원을 해서 생산방식 등을 지원을 한다든지 기업이 필요한 기능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적 다언어를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BPR이라고 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 그래서 ERP의 특징 같은 경우는 업무를 재설계할 수 있는 BPR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BPR의 특징 4가지를 정확하게 5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RP의 특징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각각 가로 메꾸기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ERP의 기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한 경영혁신기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ERP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타이틀만큼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EAI라는 것이 있어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업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RP와 거의 유사한 개념이지만 EAI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ERP와의 차이점은 ERP는 모든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지만 EAI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만 통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 내에서 상호 연관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유기적으로 연동을 해서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EAI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호 연관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유기적으로 연동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통합하고 관리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EAI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인 ERP 같은 개념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서로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EAI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EAI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새롭고 통합적인 시각을 개발하고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새로운 시각 내에 어떻게 맞춰지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동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EAI의 기본적인 활동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AI는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이 EAI라고 하는 기업 애플리케이션 통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SEM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SEM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기업 경영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전략적 기업 경영인 SEM이에요 그래서 경영자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 중심형 조직을 구축해서 실행하는 경영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SEM이라는 것 그래서 SEM 같은 경우는 경영자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경영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 중심형 조직을 구축해서 실행하는 경영 프로세스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SEM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EM은 대부분 경영자라든지 아니면 관리자에서 국한되는 어떤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M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전략적 기업 경영이라는 것 그래서 SEM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로 VM이라는 것이 있는데 Value Based Management인가 Value 어떤 가치를 기본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구성 요소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목적은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어떤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를 통해서 기업을 관리하는 가치중심 경영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기본으로 해서 경영을 하는 것이 VBM이라고 하는 첫 번째 SEM의 구성 요소고요 두 번째는 ABC와 AB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Activity Based Costing과 Activity Based Management Activity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즉시 업무 활동 단위로 세분을 해서 각 업무 활동 단위마다 소요 경비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원가 관리 체계를 실 활동의 근거를 해서 좀 더 정확한 원가를 측정하고 프로세서와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원가 대상에 대한 성과를 측정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업에서 여러 사원이 출장을 간다고 하면 출장비를 계산을 해 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에서는 출장을 갔다 와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출장 명령서를 아니면 대부분 출장 경비를 산출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략적 기업 경영이기 때문에 A라는 사원이 부산이라는 곳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 각각 기본적으로 출장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말 그대로 Activity하게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룰을 이용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ABC와 ABM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업무 활동 단위로 업무를 세분을 해서 각 업무 활동 단위마다 소요 경비를 수취화 시켜서 이 수취화가 표준 수치가 되기 때문에 A라는 사원 B라는 사원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ABC와 ABM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BSC라고 하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있는데 밸런스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무게 중심을 양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자 그래서 기업에 대한 평가를 매출이나 수인 이익 등과 같은 재무직 지표에 대부분 의존했던 것들을 고객의회라든지 조직 학습 또는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같은 미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표를 추가를 해서 균형 있게 측정을 하고 평가하는 무형의 자산평가 모델이 BSC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밸런스 스코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측정을 할 때 한쪽으로 치운 예전 같은 경우는 재무지표에 대부분 측정 단위가 있었는데 현재는 재무지표보다는 고객 중심의 경영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라든지 어떤 조직 학습 또는 내부 프로세스 같은 미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표를 추가를 해서 실질적인 재무지표와 균등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BSC라고 하는 또 하나의 전략적 기업 경영의 하나의 구성 요소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성공 요인인 CSF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MIT라고 하는 대학에서 개발한 전략정보시스템의 실현을 위한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개인이나 부서 혹은 조직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업무 수행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한정된 수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 CSF 자 그래서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먼트 오브 트러스 해가지고 MOT 같은 경우는 주로 스페인의 투어 용어인 모먼트 D라 베다드라는 어떤 스페인 용어를 영어로 옮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같은 경우는 고객이 기업의 한 부분과 접촉하는 시점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상을 받는 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먼트가 순간적 또는 찰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객이 기업의 한 부분과 접촉을 하는 시점에서 서비스라든지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인상을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극대화되는 기업 경영을 주로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어떤 고객이 서비스를 실시를 했다면 반드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코를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할 거예요 담당 고객한테 그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 인상을 체크하는 것이 MOT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고객이 한 기업의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면 그 기업과 또는 조직 또는 어떤 기업 개인 고객하고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에 기업이 고객에게 어떠한 이미지나 태도로 보이느냐에 따라 즉 우리가 삼성그룹이라고 하면 입사하고 싶은 최고 1등 회사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인식이 됐냐면 그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미지를 그만큼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고객이 한 기업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을 했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MOT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VOC라고 하는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고객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모든 회사의 홈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게시판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을 이용을 해서 고객들이 불만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좋았던 점 같은 것들을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고객의 소리를 경청을 할 수 있는 것이 VOC예요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에 문의한다든지 민원 또는 항의 상당 등과 같은 고객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것이 VOC예요 그래서 VOC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 경영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OC라고 하는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영이라든지 관리, 조직에 대한 용어들을 몇 가지를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참조하셔서 나머지 용어에 대해서도 개념 위주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서에서 분석 기법에 관련된 용어들이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석을 하기 위한 기법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석 기법에 대한 용어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Edge Easy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 있는데 이 분석 기법 같은 경우는 현재 업무 프로세서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업무 프로세서를 분석하는 것이 Edge Easy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처리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하고 개선 방향과 개선 방법 등을 지원을 하는 것이 Edge Easy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프로세서 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서 목록을 작성을 한 후에 말 그대로 우리가 개선 방향을 하든지 개선 방법 등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록을 작성을 한 후에 다시 그 목록을 작성을 한 후에 개선 방향이라든지 개선 방법 등을 이용을 해서 수정을 한 후에 또 다른 프로세스 목록을 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선 방향이나 개선 방법 등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또 다른 최고로 좋은 어떤 프로세스 목록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dge Easy 분석이라고 하는 건 업무 처리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분석을 하고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을 할 때마다 개선 방향이나 개선 방법 등을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방법이 Edge Easy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dge Easy의 분석 과정은 프로세서 목록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체계도를 작성을 하고 정의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분류를 해서 프로세스 설명에 대한 목록을 작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목록 작성이고요 체계도 작성 같은 경우는 업무가 어떤 체계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계층적 구조 형태로 업무를 분류를 해주는 거고 정의서 작성 같은 경우는 업무의 흐름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 형태로 업무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부서나 과별로 나누어서 각각 부서에서 담당 업무만 담당을 하는 것이 Edge Easy 분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To Be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 있는데 Edge Easy 분석이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면 To Be라고 하는 분석 기법은 개선되거나 새롭게 추가를 해서 수행할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To Be라고 하는 분석 기법은 Edge Easy 분석 기법을 한 후에 개선방향을 또는 개선방법을 적용을 해서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것이 To Be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라는 것 그래서 To Be라고 하는 분석 기법은 Edge Easy 분석을 한 후에 개선방향이나 개선방법 등을 적용한 미래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S 분석이라고 해서 분석 기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7S 분석이에요 7S 분석은 전략 정책 수립 시에 기업의 내부 역량과 전체적인 기업 문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Share-to Value라고 하는 공유하는 가치와 그 다음에 Stage라고 하는 어떤 전략, 스트럭처라고 하는 구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 그 다음에 Step라고 하는 구성원, 스타일이라고 하는 조직의 어떤 모양, 스킬이라고 하는 기술 이런 7가지의 요소들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7S에요 첫 글자를 따서 7가지의 분석 기법을 7S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S 분석은 전략이나 정책을 수립할 시에 기업의 내부 역량과 전체적인 기업 문화 등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괄호로 제시할 수가 있고요 7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7S 분석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를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7가지 분석 기법, Share-to Value에서부터 스킬까지 7가지에 대한 용어에 대한 타이틀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시고 세부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7S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나 정책 수립 시에 기업의 내부 역량이나 전체적인 기업 문화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서 7가지의 분석 기법을 적용을 해서 분석하는 기법이라는 것을 정확히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S 분석은 실질적으로 Share-to Value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나머지 6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서로 네트워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관련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별 형태처럼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7S 분석 기법이에요 그 다음에 7S 분석과 더불어서 SHO 분석이라고 해서 SWOT라고 하는 분석 마찬가지 어떤 구성 요소의 첫 글자만 따서 사용되는 것이 SWOT라고 하는 SHO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과 각종 전략 수립에 사용되는 도구로 기업의 내부 환경 요소인 기업의 강점 또는 약점 그리고 기업의 외부 환경적 요소인 기회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해서 이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이 SHOT 분석이에요 그래서 강점이라고 하는 전략과 약점 기업의 약점과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적인 요소인 기회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을 위협하는 요소 4가지를 분석을 하는 기법이 SWOT라고 하는 분석이에요 그래서 SWOT는 어떤 도표를 이용해서 기회와 위협을 사탕으로 해서 기업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SHO 분석이라는 것 그래서 기회와 위협 그 다음에 어떤 4가지 전략 즉 기회와 위협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 전략을 적절히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SHO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점과 그 다음에 기회 전략을 이용해서 기업의 강점을 적극 이용하고 시장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격적인 전략 방법 그 다음에 WO라고 하는 W 같은 경우는 약점이에요 약점과 O는 기회 전략이기 때문에 약점을 최소화해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만회를 위한 전략이 WO 전략 그 다음에 ST라고 하는 강점과 그 다음에 위협 요소들을 분석을 해서 시장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우회적인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WT 전략이라고 하는 건 W가 위협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의 위협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약점을 줄이기 위한 생존 전략 그래서 SWOT라고 하는 건 기회와 위협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을 네 가지의 요소가 적절히 분석되는 요소에요 그래서 기업의 강점을 최대화하고 약점을 최소화해서 어떤 시장에서의 기회를 엿봐서 위협 요소를 최소화시켜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분석 방법이 SWOT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7S 분석과 더불어서 SWOT 분석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SG라고 하는 분석 기법이 있어요 자 이 6SG 방법도 7S와 SWOT라고 하는 분석 기법과 더불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야 자 그래서 6SG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기 위해서 등장한 품질 혁신과 고객 만족을 위한 통계적인 21세기형 기업 경영 전략이 6SG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6SG 전략을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품질 혁신과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위한 통계적인 21세기형 즉 미래의 기업 경영 전략이 6SG 전략이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6SG가 운동으로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품질 혁신 운동으로 시작된 이후에 알려진 분석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6SG는 100만 개 중에서 3.4개의 분량률을 추구한다는 통계적인 의미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6SG라고 하는 분석 기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6SG의 추진 방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측정 단계, 분석, 향상 단계, 관리 단계로 나뉘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측정 단계에서는 관련 데이터들을 측정을 하고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세스에 맞는 데이터가 사용되어 있는지 프로세스의 관련성을 분석을 하고 향상 단계에서는 개선안을 도출을 해서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과정이고 관리 단계에서는 개선된 프로세스의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추진 방법의 4가지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SG의 궁극적인 목표는 품질 개선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물론이고 프로세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을 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량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6SG의 기본적인 목표예요 자 그래서 6SG 운동은 전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운동이 6SG 운동이에요 자 그래서 품질 향상을 통해서 기업을 우량기업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6SG 운동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업무 프로세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룰 수는 없었지만 제가 지금 다뤄준 내용 부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학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S라든지 SWOT 방법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시그마 방법 6시그마 방법 같은 경우는 학습자 여러분들이 정확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업무 프로세서 부분은 어떤 예시문항이 제시되는 부분이 없고 빈 괄호만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다면 전혀 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학습자 여러분들도 업무 프로세서 부분 같은 경우는 개념 위주로 내용을 꼼꼼히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에 유념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보시면 기출문제가 여러 방향으로 기출문제가 제시됐던 부분이 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정확히 해주시고 반복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업무 프로세서 분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여러분들이 개념 위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학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학습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